한미일 동맹 이런 것들,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하책입니다. 지금 거의 전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. 아시아가. 중국이 안 멈춰요. 중국은요. 군도 지금 재정비하고 이미 제대한 군인을 다시 받고 있고요. 병력 모으고 있고 언제든지 지금 대만 칠 준비합니다.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쳤죠. 중국은 대만 칠려고 합니다. 이 전시 상황이에요.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. 지금 우리가 어떻게 뽑았든지 간에 윤 대통령은 확실한 한미일 동맹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우리가 뽑아낸 수장은 한미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중러 북과 대치하겠다. 대응해보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이미 발표했어요. 한미일 대 중러 북이 붙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 좀 더 중립 외교를 하지. 이건 가능한데 이미 우린 선언했다니까요. 그리고 한국이 지금 오히려 치고 나가니까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 끌어냈잖아요. 그 바람에 일본까지 미국한테 압박받아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튀어온 거예요. 한국으로 바로 총리가 튀어온 거예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요. 한일 관계도. 당장의 단기적인 손실만 따지시면 안 돼요. 멀리 보시면 한미일 동맹을 경고해 가면서 이걸 수용하고 가야 되는데 전시의 장수를 바꾸면 안 되죠. 중국은 제일 두려워한 상황이에요.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 서는 거. 제일 두려워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연일 난리치는 겁니다. 대만 먹는데 최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. 한국이 저렇게 나와버리면. 그 전 정권은 와가지고 중국 딸랑입니다. 했는데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한국, 일본, 미국이 동맹을 맺었다고요.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.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. 우리나라 국민들 제발. 이걸 전제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국익을 계속 취할 거냐. 이 전쟁 상황들. 중국과 러시아, 북한이 이 기회에 망동하지 않게 어떻게 막을 거냐. 이걸 연구하셔야지. 여기서 지금 대통령 탄핵 외치는 분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감을 상실하신 분들이에요.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망하든지 관심도 없어요. 끌어내리고 우리 편,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올리겠다는 발상밖에 없어요. 지금 중국 절대 안 멈춰요. 중국 지금 대만 먹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어떤 상황인데 상황이. 근데 여러분, 구분이 있다는 게 여러분, 한국은요. 반도체, 앞으로 AI 시대가 될 때 최고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, 삼성이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탄약 생산 1위. 지금 중국이나 미국 어디에다도요. 우리는 큰소리 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. 쫄지 마세요. 우리 힘 세요.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한류, 문화력을요. 중국이 군사력, 경제력으로 발악을 해도요. 못 이기는 게 문화력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. 중국. 아이돌을요. 범용공만큼 무서워해요. BTS를. 공산주의는 이게 취약점이에요. 공산주의는 사상 독재를 해야 되는데 이념이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. 공산주의는요. 정교국가예요. 정교국가. 사이비 정교국가. 북한처럼. 광신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. 한류가 들어오면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. 왜 북한이 다 막고 있겠어요? 중국이 왜 유튜브 막고 있겠어요? 공산주의는 취약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오히려 사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버티는 나라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념에 의문을 품어버리면 큰일 나요. 그래서 법령공 탄압하고 다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문화력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세계적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도 삼성 이번에 막 계약 맺었을 거예요. 반도체.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탄약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. 세계적인 나라다. 뭐 좀 느끼세요? 우리나라 안 망한다니까요. 쉽게.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은요. 멘탈이 약해요. 지금 쫄아 있어요. 중국, 러시아 너무 대국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쫄아 있어요. 일본, 미국 다 쫄아 있어요. 우리 강합니다. 스스로 좀 참나 상태에서 버티세요. 뭔 말하고 싶어도 참나 상태로 좀 버티세요. 어차피 이미 이 아시아는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미일 동맹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안 붙으면 어떻게 살아요? 중국에 붙으면 우리 중국이 챙겨줄 것 같으세요? 중국은요. 우리 편이다 싶으면 그냥 집어삼키는 나라입니다. 중국에 붙어서도 좋을 게 없다고요. 어차피. 그래도 더 중립 외교를 해서 우리도 애매한 그런 외교를 하지. 그 말은 가능한데 이미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치고 나갔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일본이 내부적으로 욕먹고 있어요. 한국처럼 왜 못하냐고. 오히려 워싱턴 선언 따내버리니까 일본이 우리도 껴줘. 한미 동맹에 우리도 껴줘. 뭐가 이렇게 걱정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멈춥니다. 북한도 안 멈춰요.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. 세계적으로. 특히 이 아시아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. 여기서 우리 입장 분명히 한 김에 우리 더 강하게 우리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버티셔야지 내부적으로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을 치겠다는 것들은 이건 이적질밖에 안 돼요. 제가 봐서는. 지난 정권이 계속 반일몰이 해가지고 일본하면 치를 떠는 게 옳은 줄 알아요. 일본하고 동맹 안 맺고 타협 안 맺으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. 일본도 우리 아니면 힘들어요. 어차피 앞으로. 우리도 일본한테 물건 팔아야 되고요. 일본도 우리한테 팔아야 되고 이 방향으로 이미 결이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 엄청 좋아합니다. 지금. 친한파들이에요. 우리나라 젊은 일도 친일파예요. 나쁜 의미가 아니라. 친하게 여기. 이렇게 문화가 서로 통하는 이 나라들끼리 잘 지낼 방법을 일단 찾아야 돼요. 영성지능. 문화력의 정점. 영성지능 어디서 내놓을 거예요. 정신개벽에 대한 한국에서요. 이 BTS를 포함한 한국의 선진 문화가 세계를 압도할 거고 아시아, 중국까지 다 압도할 거고 반도체나 이런 군사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. 경제력도 그렇고. 요즘 좀 경제 힘든 건 있지만.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서 아시아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하셔야 된다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일본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. 일본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. 자기들이 더 강자라고 생각할 땐 약자한테 반성하는 법은 없어요. 일본은 이해를 못해요. 약자, 강자가 약자한테 반성 안 해요. 우리가 강자가 되면 알아서 반성해요. 반성하지 말래도 됐다고 해도 저기서부터 무릎으로 기어올 겁니다. 일본. 제 장담해요. 미국 앞에서 총리가 거의 무릎으로 기어다녀요. 일본. 자, 지금 일본한테 한국은 아리까리해요. 강자인지 약자인지. 그런데 자꾸 우리한테 반성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자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강하면요. 찍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일본에서요. 찬양하고 나설 때 그게 일본의 기질이에요. 민족성. 제가 일본 민족성 특강까지 했잖아요. 일본 정신세계 해부. 강해질 생각을 하세요. 극의를 하세요. 아니, 몇십 년간 반성 안 하면 반성 참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. 그런데 놀라운 선동가들이 반성 안 할 줄 알면서 일본이 반성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일본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반일 문제를 끝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취하는 것들이 있다고요. 누구보다 그놈들은 알아요. 일본이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. 그걸 활용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가 절대 수긍하지 않을 걸 알면서 독도 우리 거라고 주정하는 일본 정치인들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이거 안 보이시냐고요. 간단하게? 그럼 그 반일 외치는 애들이 정권 잡았을 때 뭐 하나라도 해놓은 거 있어요? 없어요. 이 사이비 브로커들은요. 약자를 또 등쳐먹는다니까요. 약자를 한 번 더 등쳐먹어요. 희망고문 하면서. 모든 힘든 사람들 또 한 번 등쳐먹습니다.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. 왜? 해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. 해결이 되면 브로커가 필요 없잖아요. 절대 해결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. 그 상황을 이용해 먹는 거죠. 이용해서.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런 겁니다. 반일을 이용만 하지 일본과 관계도 나빠야 돼요. 일본과 관계가 좋아하지면 안 돼요. 자기들 설 자리가 없거든요. 일본과 관계 절대 나빠지게 유도할 겁니다. 끝없이 반일. 그리고 또 친중은 앞장설 겁니다. 늘 깨우겠어요. 이 모든 걸 깨워서. 여러분 우리는 한 수가 달라야 돼요. 참나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계시나요?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온갖 희노애락이 일어나시고 본인의 선입경과 보고 충돌을 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다 괜찮아요. 참나 상태에서 알아차리면서 들으세요. 그것도 다 참나 작용이고 그 중에 자명한 건 살아남을 거고 찜찜한 건 언젠가 버려질 겁니다. 그냥 껴안고 가세요. 당장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수행이에요. 저는 수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. 역사고 정치고 다 그건 수행의 일환이고요.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. 독도 문제가요. 매해 계속 일본은요. 교과서에서 독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요. 계속 그런 거 만들어요. 매해 있었던 일이에요. 그런데 딱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니까 마침 있는 것처럼 또 광고합니다. 매년 그러는 거 아는 놈들이 특별하게 이번에 독도를 아니 이렇게 회담하고도 또 그랬다고 하게 느끼게 하고요. 독도에 대해서 막 지랄지랄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자기들 정권 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? 지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. 독도는요. 건들면 일본한테 말리는 거라고. 분쟁 지역 되면 안 된다고. 일본이 원하는 게 자꾸 논란을 일으켜서 분쟁 지역 만드는 거라고. 무대응이 최고의 답이라고 주장하던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흠 잡고 싶어가지고 난리 칩니다. 독도 문제 가지고. 누가 자꾸 분쟁 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죠?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니들만 정치적으로 이루어오면 되냐라고 비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멘탈 관리하면서 국란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이미 지금 수를 놨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예요? 한밀동맹 여기서 지금 이미 일본보다도 더 치고 나간 이 판에 이걸 이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외교는 잘못된 외교니까 다 날려버리고 우리 중국에 붙읍시다. 이럴 거예요?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지금 중국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.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도 자존감을 키워서 중국하고 지내야지 먹힌다니까요. 중국이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. 우리 내부의 자존감을 회복하자. 제가 중국 관련된 동영상 올린 것도 중국한테 좀 당당해지자는 거예요. 중국한테 우리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. 중국한테 쫄아가지고 중국 옷 입고 뭐라고 떠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중국한테도 무시당한다고요. 결국에는. 중국한테 존중받으면서 버티는 법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? 이게 외교죠.